자, 한수원에서 회의를 했는데 독일과, 아니 그 밑에 있는 글 보여주셔도 돼요. 국내 업체에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원전수소제거장치를 실험을 해왔어요. 이걸 왜 실험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 이 원전수소제거장치가 전국적으로 다 퍼져 있는... 이걸 근데 왜 설치했냐고? 이걸 한수원에서 왜 설치를 했었냐고, 원전수소제거장치를. 후쿠시마 원전이 폭바되니까 거기서 이 수소가 폭발을 해가지고 결국은 원자로가 녹아내리는 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비상상태에서 수소를 싹 제거를 하는 그런 장치를 갖다 단 거예요. 돈 엄청 들어서 다 갖다 달았어. 그랬는데 이 장치가 결함이 있다는 보고서를 숨겼다는 얘기가 KBS가 단독 보도를 한 거 아니에요? 단독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독일에서 한 번 실험을 했고요. 국내에서 실험을 했어요. 근데 이게 전국에 있는 원전에 다 갖다 달았는데 원전수소제거장치에 결함이 있다라는 거야. 이 보고서를 썼어요. 2019년 5월에. 문제점이 나옵니다. 첫 번째, 총맥가루가 불이 붙어서 날아다니는 현상이 있다. 여기 문제점 1. 총맥가루에 불이 붙어 날아다니는 현상이 나타난다. 심각해요, 심각해. 이거 제품 인허가 때 몰랐던 거야.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던 거예요. 이거는 다들 옷 벗어야 되는 일 아니야. 그렇죠, 옷 벗어야 되는 거죠. 한 손이 이러고도 진짜. 그리고 두 번째, 상당수 국내 원전들에서 설치된 이 수소제거장치는 정상적으로는 작동이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독일에서 판결을 딱 내린 거야.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내 업체도 재실험을 한 후에 그렇게 평가를 했어. 이런 세상에. 세 번째. 그러면 이 헛돈을 쓴 거고 이 제거장치를 들여온 놈들이 자기 친 거지. 사기를 쳤거나. 아니면 어쨌든 살기 당한 거 아니야. 뒷돈을 받아가지고 이상한 걸 집어넣거나.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말해서 그때 주변 당시에 어떤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게 후쿠시마가 2011년에 터진 거 아닙니까? 2011년에 터졌죠. 그런데 그 이후에 원전과 관련된 부품에 대한 무슨 의혹이니 이런 게 막 불거져가지고 나왔었잖아요. 난리가 났었어요. 그럴 때 들여온 거야. 그런 이명박 때 이명박 때 이명박 때 이명박이가 위에서 나라 세금을 갖다가 그냥 잡아먹고 있으니 밑에 의해서 들어가서 낙하산으로 들어간 놈도 다 이 후벙저벙 뜯어먹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상황이 이래요.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즉각적으로 설비 개선하고 전수수사 필요하다. 이런 결론이 나왔는데. 언론이 나왔어요. 2019년 5월 달에 왜? 지금 개판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는데 회의를 합니다. 한수원 간부들이 이 실험 경영 결과를 축소하고 은폐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만약에 나중에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정말 살벌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건 내가 빙의해서 한수원 간부가 됐다. 간부가 됐어. 우리 김성수 씨가 간부가 된 거야. 그렇잖아. 잘 들어가세요. 이거 그러면 당연히 비밀이야. 당연히 비밀이야. 지금 이게 수소폭발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점화해가지고서 화재로 인한 사고로 갈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발전소가 지금 날아가고 경락 건물에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면 그 당시에 장치가 불꽃이 있었든지 없었든지 그게 핵심 이슈냐 이거지. 다만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가지고 남을 위협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마무리 짓는데 실무자들이 쓴 것을 그룹장이 나중에 잘 좀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야. 그게 굉장히 중요해. R을 어로 써가지고 지금 자리가 날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 우리 회사에서 지금 그런 이런 얘기야. 와 박수. 빙의해서 보니까 진짜 실감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부가 수소폭발 얘기 나오죠. 이 수소폭발이 사실상 소규모 수소폭발이 후쿠시마에서 있었던 거예요. 제가 봐요. 발전소가 날아가고 경락고가 날아가고 그게 얼마큼 이게 말이 이렇게 날아간다고 표현했지 한 지역의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불꽃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덮으라고 하면서 나중에 경락고가 날아가면 그때 작은 불꽃이 붙었던 게 보고서가 있었는지 없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아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니. 이건 소름이 돋는 얘기야. 덮으라는 거야. 덮으라는 거. 아니 그러니까 덮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무책임의 극치. 당연하지. 일단 사건이 크게 벌어지고 나면 지금 우리가 덮은 거는 드러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야. 발전소 날아가고 경락고 날아가고 지역 주민들 방금 죽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덮은 거는 별 문제도 아니라는 거야. 그때 가면 모두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덮는 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야 지금. 징그럽지 않습니까? 한수원 이거 저기 뭐야 국민 세금으로 벌어먹고 사는 데잖아요. 그런데 그다음 더 웃긴 게 뭐냐면. 보고서를 그냥 바꿔달라는 거야. 아를 어로 써가지고. 자리가 날아가니까.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르니까 아를 어로스로 써서 정직하게 얘기하면 자리 날아간다는 얘기지. 지금 이런 이런 상황을 밝혀냈는데 KBS의 보도를 받아주는 데가 없어. 없어. KBS조차도.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조중놈은 물론이고 한결의 경영에서도 이걸 안 받아. 왜 그러죠? 모르겠어. 딱 모르겠어. 징그러워 진짜. 지금 KBS에서 이틀 동안 특집했어요. 이 관련된 꼭지가 한 8개인가 그래요. 이것도 필요하면 저희가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방금 우리 김성성 평론가가 빙의에서 읽었던 거 있죠. 그것만 잘라가서 돌아다니셨으면 좋겠다. 진짜. 진짜 리얼한 이야기거든. 그런데 해당 간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은폐 지시할 수 없는 입장에 그 지시한 적도 없다라고 말이 되네. 나중에 발뺌하고 있는 거죠. 제2의 세월은 물론 이거는 후쿠시마가 우리 현실이 될 뻔했어. 난리 될 뻔했어. 난리. 안전을 위해서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수소 제거 장치는 깡통이었던 거고 심지어는 오히려 더 큰 위험을 사고가 날 뻔했지. 갖고 있는 그런 장치였다. 이런 상황을 2019년 5월에 내놓고도 이걸 은폐하고 있어요. 지금 2021년인데 답답하시죠. 이게 지금 원전 마피아의 수준이에요. 지금 이것들이 완전히 정부 돈을 갖다가 완전히 그냥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고 지들이 그걸 갖다 뽑아먹기에 혈안이 돼 있어가지고 차오.